연속낭독 그랜드 레피츠 신학교에는 최풀이 매일 있었다. 월요일 최풀은 지난주일에 학생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간증이나 보고하는 시간이었다. 간증은 다양했다. 주일 설교를 했다거나 주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거나 거리노방전도나 찬양을 했다거나 하는 실천사항들을 한 가지씩 얘기를 했다. 하지만 난 딱히 할 말이 없었다. 당시 영어도 부족하고 특정한 사역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매번 침묵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어느 날 리아누드 학장님이 나를 학장실로 불러서 물으셨다. 자네는 왜 최풀 시간에 간증이나 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은가. 그러면 졸업을 못하네. 전 아직 신학교 1학년이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간증 드릴 내용도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뭐든지 자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해야지.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겠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학장님은 전도지를 사서 거리에 나가 사람들에게 돌리는 일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그건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해도 되는 일이니까. 난 아무 생각 없이 The Simple Plan of Salvation이란 전도지 100장을 구입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았다. 어떻게 줘야 하는지도 몰랐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색했다. 낯선 환경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 여러 생각을 하다가 일단 집 근처 메디슨 공원으로 갔다. 메디슨 공원에는 아이들만 있었다. 난 아이들한테 전도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는 받지도 않고 그냥 쳐다만 보고 어떤 애들은 받자마자 획 당해버리곤 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로구나. 하나님을 알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몸으로 느끼면서 그래도 공원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다 나눠줬다. 그리고도 40여 장이 남아있었다. 그 사실을 체벌 시간에 보고했더니 그렇게라도 계속하라고 말씀하셨다. 다음 주도 만만한 아이들에게만 전도지를 나눠줬다. 어떤 아이들은 어제도 주지 않았냐며 손사래를 치며 받지 않았다. 이걸 어디다 뿌려야 하지? 막막한 마음으로 전도질 물구름이 내려다봤다. 그런 내 모습을 한 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내게 다가와 물었다. 지금 뭘 하고 있어? 아, 네. 전 신학교 다니는데 교과목 중에 하나로 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 그래요? 그럼 나하고 교도소에 같이 갑시다. 예? 예? 난 깜짝 놀랐다. 공립공원에서 전도지 돌리는 것이 불법인가 보다. 교도소에 가게 되는구나. 공립학교에서는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공원에서 전도하면 잡혀가는구나 싶었다. 내심 불안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교도소에 가서 전도지를 주라는 말이었다. 전도지를 돌리는 게 교도소에 갈 정도로 범법행위라고 착각할 만큼 난 너무 몰랐었다. 사실을 알게 되고는 혼자서 웃음 지었던 기억이 난다. 그 사람은 재소자들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따라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을 상대로 전도지를 돌렸다. 전도지를 다 돌리고 가려는데 그가 말했다. 난 매주 여기로 선교활동을 나오는데 다음 주부터 함께 오지 않겠소? 반가웠다. 매번 어디로 가야 하나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있기에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여겼다. 어찌됐건 간에 매주 갈 곳이 생긴 것이다. 난 그러겠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 주 화요일에 그 사람을 만나 함께 교도소를 찾아갔다. 그 사람은 매주 화요일마다 교도소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통행증을 발급받아 교도소에 들어가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전도지를 돌렸다. 처음에는 겁도 나고 왠지 꺼려졌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 전도지를 돌리는 일이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이면 교도소에 가서 전도지를 돌렸다. 교도소 안에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는 단체,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선교회가 있었다. 발모스트라는 사람이 만든 선교단체로 재소자들을 상대로 신앙 상담과 전도를 하고 있었다. 발모스트는 원래 고속도로 경찰 출신이었다. 그는 뚱뚱한 몸집에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와는 몇 번 시선이 마주치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내게 다가오더니 물었다. 혹시 우리 교도소에서 최플린 역할을 해줄 수 있어? 재소자들을 위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아달라는 얘기였다. 그동안 교도소 내에 최플린이 있었는데 그가 플로리다로 가서 공석이 되었다고 한다.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일 뿐인데요. 당신이 매주 여기 와서 전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봐소. 그리고 여기에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평신도인데 그래도 당신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으니 분명 할 수 있을 거라고 미소. 무뚝뚝했지만 확신 있는 말투였다. 그가 나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해보겠습니다. 연성 낭독 우리를 전기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스물아홉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연성 낭독